안녕하세요 레벨 어 인스타 라이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나 이거 엘티인데 이렇게 끊기는데 진짜 많았어 야 근데 아이폰은 마이크로 마이크가 여기 있어 마이크가 여기 있어 70대 안 될걸?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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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들 성태가 메롱이야 화질이 안좋아 괜찮아 메롱메롱 야 이거 화면이 어두운거야 뭐야 아 이거 그 생일 안녕 삐삐까삐까부 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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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라이브 술장 술장 감기걸린 술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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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1만 2만 1.2만 우리가 안녕 나 이 얼굴이 상태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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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파워 오브 액케이에 있어요 어 진구 오빠 인스타 라이브 출연해 진구야 진구야 안녕 안녕 아니요 네 여기에는 다 외국분들이 왔네 5 4 5 5 5 6 5 오우 옆으로 있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안 보인다 이쁘다 아이린이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못생겼으니까 눈썹을 올리래 눈썹 올리래 머리를 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뭐야 이거 새로워야 되나 밤이 됐어 갑자기 어머 이거 뭐야 stitche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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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해저게든 미백이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말로죠 이만 2.1만 빨리 우리 재밌는 얘기 좀 해 봐요 친구야 아마도 참아 김 김 김 밥먹어가지고 열나서 콧발만 일초커멘 그것 때문에 어퀴스 댓글 달았어 뱅스 댓글 달아요 외국분들이 많으시네요 나 낼 CD가 따둘 엄마 입술이 이렇게 색깔이 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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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입장 롱아! 어떻게 발견했어? 댓글 나도 입장 롱아! 롱아! 깜짝이야 롱아! 널 좋아해 롱아 사랑해 우리 언니들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좋을까? 지금 인스타 라이브 중이에요 밥 먹었어요 언니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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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귀여운 것 우리 레이터 같아 그치 우리 산업할 때 막 놀러고 그랬어요 맞아 케이크 사들고 왔어요 맞아!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다이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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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유를 대신 오! 조즈 대신이 여기 외국분들이 많네 나도 산업하고 싶다 지금 여기 우리 반석방 깔아놨거든 우리 지금 엄청 하얗게 나와 키라키라하게 나오고 있어 저 예뻐질거에요 아직 화장 다 안해서 이뻐지세요 이뻐져라 마음껏 이뻐주세요 이뻐져라 저 내일 이거에요 재밌는거요? 재밌는거 빨리 키워드를 주세요 키워드 키워드 요즘에 힘들어 귀엽게 주세요 맛있게 주세요 주세요 못 끼겠다 여기 근데 이거 되게 괜찮다 하실이 안좋아 배불러 되게 외국분들이 많아서 뭘 얘기할게 없네 너무 예뻐요 어? 괜찮네 화질 그치 이유르 이유르 내 목소리 왜 저렇게 나와 내 목소리 왜 저러지 이유르 조이 예쁘다래 안녕 저는 한국사랑 나도 한국사랑 나도 한국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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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게 하얗게 나온다 여기 반사판 있으니까 좀 들이대봐요 오 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 완전 늦을uine 여기 밑에다가 우리가 반사판 종이 깔아놨어요 오 진짜 하얗게 나온다 반사판 탐난다래 반사판? 이 종이만 있으면 돼 키시투데 어떻게 하나 줄까? 우리 인스타 라이브 중에 총총이 오빠 왔어 진구야 총총이 아니야 오빠 꼭 그 뭐야 코로나에 나오는 우리 아이스크림 먹방할까요? 메로나가 있었어 메로나 내꺼 메로나 내꺼 메로나 내꺼 아이스크림 먹방을 시작 꺼내 몰라 우선 가려 어떻게든 모르니까 일단 까 이러면 어떻게 알겠어 목발과 여기서 먹어도 돼요? 메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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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떡해 안 씹혀져 비비빅 맛있겠다 롱아 너 주현 언니랑 취향이 같구나 그래 나랑 같이 야 너 내 친구인데 메로나 먹어야지 림 언제 끝나? 나 오늘 균수 나 언제 끝나지 오늘? 너? 우리가 끝나고 연습 있어요 나 연습 있어 나는 이제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안녕 얼굴 하얗게 만들러 가면 돼요 이만큼 하얗게 하고 수영아 메롱메롱메롱메롱 왜 저러는 걸까요? 오빠 여기서 이거 먹어도 돼요? 오빠 여기서 이거 먹어도 돼요? 인스타 라이브 좀 윙덕크 출연 윙덕크 출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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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먹고 있었잖아 밖에서 역시 조심해 내가 모니터 다 오고 있어 역시 멋있다 라디오 안 듣기만 해봐 오늘 내일 quoi 하하하 하하하하 으하하하 한국러비들도 댓글 달아주세요 이 찌개 뭐야 V LIVE를 해야 되나? 댓글이 안 달려 V LIVE가고 V LIVE 할까? 가와이 V LIVE로 갈까? V LIVE? 뭐가 달라? 이거 얘기 무슨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얘기할게 없네 우리 V LIVE로 올게요 안녕